돈을 찾아준 노인 옛날 어떤 곳에 남의 농사를 대신 관리해주는 마름일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름이란 땅 주인인 지주가 나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그대가 일권을 사서 농사도 짓고 또 논도 남에게 빌려주어서 가을에 거둔 곡식에서 사용료인 소작료를 받아서 주게. 그러면 그 돈에서 자네 몫을 주겠네. 하여 남의 논을 관리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땅 주인인 지주와 논을 붙이는 소작인 사이에서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땅 주인이 땅이 많으면 지주 대신 일을 볼 마름이 여럿 있어야 하고 그 마름 중에서 제일 가는 사람을 도마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도마름이 가을에 소작료를 받아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조서를 마치고 지주에게 돈을 갖다 주려고 간 것입니다. 금년에는 풍년이 들어서 논밭에서 나온 곡식이 많으니까 내 목도 두둑하겠는걸.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서울로 갔는데 도중에 제일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돈 주머니였습니다. 먹고 싶은 술도 먹지 않고 한눈도 팔지 않은 채 부지런히 서울에 가다가 어느 후미진 곳에서 대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른 용변을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생각하니 돈 주머니를 그 자리에 놓고 온 것입니다. 큰일이 났구나 허리에 두른 돈 주머니를 잃다니 그러면서 도마름은 급히 변을 보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마침 이웃 동네에 사는 노인 하나가 큰 황소를 몰고 그 길을 가다가 아니 저것이 뭔가? 하면서 가까이 가보니 돈이었습니다. 저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걱정이 될까? 돈이 없어진 줄 알면 이 자리로 부지런히 돌아오겠지. 돈 임자가 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자. 그러면서 노인은 소액의 풀을 뜯기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한참을 기다려도 돈 주인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노인 옆에 와서 두리번 두리번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노인이 먼저 물었어요. 무엇을 찾고 있소? 예, 돈주머니입니다. 노인장, 혹시 여기에 있던 돈주머니를 못 보셨소? 얼마나 크오? 그리고 언제 잃어버렸소? 아까 두세 시간 전에 여기서 뒤를 보고 빠뜨린 것입니다. 크기는 이만하고요. 그러자 노인이 순순히 돈을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댁의 말을 들어보니 돈 임자가 틀림없구려. 나는 댁을 기다리고 있었소. 여기 있으니 조심해서 가지고 가구려. 돈을 받은 도마름은 돈의 일부를 노인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주려고 하였습니다만, 노인은 완강하게 사양을 하였습니다. 댁도 남의 돈을 갖다 주어야 하는 저지이니 어서 가지고 가시오. 심령 감수는 하였겠소이다. 어서 가보시오. 그러면서 소를 몰고 갔습니다. 이름도 성도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고 소를 몰고 가버렸어요. 정말 고마운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도마름도 돈을 찾았으니 안심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도중에 소나기를 만나서 주막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되었어요. 여러 사람이 도마름처럼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비를 피하고 있던 청년 하나가 밖을 보더니 이 뇌물이 소나기물로 붓기 전에 어서 건너가야지. 그러면서 바로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저 청년은 성질이 급하기도 하군. 위험할 텐데. 하고 비를 피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도마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지나서 아까 나간 그 청년이 위에서 밀려오는 물에 휩쓸려서 지금 죽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청년이 떠내러 간다. 냇물 두 개 나온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청년이 떠내러 간다. 곧 죽겠는데. 이렇게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누가 뛰어들어 사람이 죽어가는 걸 구해줄 사람이 없을까? 딱 한 일이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돈이나 생긴다면 몰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도마름이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은 앞서 이른 셈치고 저 청년을 구해주자. 여러분 누구라도 물에 들어가서 저 청년을 구해준다면 이 돈을 드리겠소. 돈이 얼마라도 좋으니 어서 저 청년을 구해주시오. 그러자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무정한 인심 같지만 누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구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젊은이는 기절을 하였다가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씻어내고 두드리고 물을 토하게 하여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보시오 누가 나를 구했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자 청년을 구하러 물에 들어간 사람이 청년이 살아난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구하기는 내가 구했으나 이 양반이 돈을 준다고 하여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물에 뛰어들었던 것이니 인사는 이 양반에게 하시오. 그래서 살아난 청년은 도마름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깎듯이 한 뒤 어디 사시느냐고 물으며 갈 길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라고 부득부득 권하였습니다. 나는 무슨 인사나 사례를 받으려고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노인이 선한 일을 하셔서 잃은 돈을 찾았는데 나도 이 돈이 없는 셈치고 당신을 살린 것이오. 그러니 원래 감사할 사람은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 노인입니다. 저야 그 노인이 누구인 줄 압니까? 그저 눈앞에 계신 분이 제일 고맙지요. 여러 말씀하실 것이 없이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권하고 또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사양하는 것이 도리어 신뢰가 된다고 하여서 젊은이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소나기인지라 냇물이 바로 빠져서 안전하게 냇물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냇물을 건너서 청년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노인 하나가 허둥지둥 달려오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손자 3대 독자 외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어디 내 손자야 정말 살았느냐 누가 어느 분이 너를 살렸느냐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청년은 노인에게 달려가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안심하세요. 그래 살았다고 기쁘다 그런데 그 은인은 어디 계시냐 그러다가 신선히 마주친 노인과 도마름은 똑같이 놀라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오 그 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까 소를 몰고 가던 그 노인 돈을 찾아주고 이름도 성도 가르쳐주지 않고 돌아서서 가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청년의 할아버지 되게 우리 손자를 살려주느니 서로를 알아보고는 손에 맞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닭을 잡는다 음식을 장만한다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노인장 저에게 고마워 마십시오. 이 돈은 애당초 제가 잃은 돈인데 노인장께서 찾아주신 것이 아닙니까 노인장이 그리 안 하셨더라면 무슨 돈이 있어서 손자를 구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장이 손자를 구한 것이지 제가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었으니 돈임자를 찾아준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당신은 남의 돈을 가지고 가는 처지에 그렇게 시원하게 돈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겠소. 그런데도 내 손자를 살려주었으니 뭐라고 고맙다고 말을 내야 할지 모르겠소. 여기서 며칠 푹 쉬었다가 가시오. 우리도 밥술이나 먹고 사니까 부족한 돈은 중당해드릴 테니 안심하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직접 물에 들어가서 청년을 구해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노인은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 도마름 어른이 주겠다는 돈은 내가 주겠소. 약속보다 더 주겠으니 우선 술이나 한 잔 하시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두 분은 들으십시오. 사실 나는 돈을 보고 손자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을 듣고 보니 이 돈을 가진다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돈은 사양하겠습니다. 만약에 노인장이 저에게 돈을 주신다면 그 돈은 여기 도마름 어른에게 드리겠습니다. 한바탕 신나게 운동을 한 셈 치지요 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손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급히 물을 건너려고 한 것은 과거를 보고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오늘이 할아버지 생신날이라서 이날에 되어 오느라고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하마터면 할아버지 생신 축하가 되지 않고 큰 걱정을 끼쳐드릴 뻔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동네 사람들이 얼마씩 도마름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청년을 구한 사람에게도 많은 사례를 하였습니다. 이런 뒤에 도마름은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떠난 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이렇게 행복하게 끝났답니다. 각시의 나라 사랑 옛날 우리나라 경기도 화성군에 홍당 각시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옛날에는 중국의 뱃사람들이 와서 예쁜 처녀를 사가기도 하고 때때로 안 되면 잡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서는 중국 선인들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 선인들도 홍당 각시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사가려 하였으나 홍당 각시가 강하게 반대하자 강제로 납치를 하여 갔습니다. 이처럼 예쁜 여자라면 우리 황제에게 바쳐서 큰 상을 받아야지. 그렇게 선인들은 생각하고 홍당 각시를 잡아간 것입니다. 이때 마침 중국 황제는 황호를 잃고 새로운 예쁜 황호를 찾고 있었어요. 홍당 각시는 잡혀가는 마당에 선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잡아가니 난들 어찌하겠소. 나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몸, 물에 빠져 죽지는 않겠소. 다만 나의 정을 하나만 들어주겠소. 아가씨가 도망가지 않고 우리말대로 중국에 가기만 한다면 무슨 정이라도 들어주겠으니 어서 말하시오. 나의 정이란 간단한 것이오. 대추 서말하고 하얀 모래 서말만 가져다가 이 배에 실어주시오. 그것이야 어렵지 않소. 다만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소. 나는 조선 사람이오.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나라 땅에 모래를 깔고 앉아서 중국에 갈 것이오. 나는 당신들에게 잡혀갈지라도 조선 여자의 정신을 살릴 것이오. 그러니 먹을 대추와 깔고 앉을 모래를 가져오시오. 이 말대로 중국 선인들은 대추 서말과 모래 서말을 가져왔습니다. 홍당각씨는 중국 선인이 준 것은 하나도 먹지 않고 오직 대추만 먹었어요. 좋은 방석에 앉으라고 하여도 굳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모래에만 앉았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고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작은 나라일지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마저 작다고 약보지 마시오. 나는 이미 죽은 몸과 같은 신세. 내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 당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소. 또 다른 여자들을 나처럼 잡아갈 것이 아니오. 그러니 원하는 대로 중국 황제에게 나를 갖다 바쳐서 상을 받으시오. 그 다음에는 다 내게 생각한 것이 있으니 안심하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태연하게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선인들에게서 예쁜 홍당각씨를 받은 중국의 황제는 무척 기뻐하면서 선인들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선인들은 홍당각씨에게 고맙다고 큰 절을 한 뒤에 떠났어요. 황제는 홍당각씨에게 마음을 돌려 황호가 되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서 대추만 먹고 있는 홍당각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황제가 마음을 돌리도록 애원까지 하였으나 끝끝내 홍당각씨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황제께서는 저 아니더라도 예쁜 황호감이 많을 것이니 저를 단념하십시오. 홍당각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황호가 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궐에서 만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은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황호가 되어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이 음식을 먹기만이라도 하시오. 하고 황제가 말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죽기로 각오한 몸 중국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루라도 더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나라 모래에 앉아서 우리나라 대추만 먹다가 대추가 다 떨어지면 죽을 것입니다. 대추만 먹은 홍당각씨는 차츰차츰 말라갔습니다. 황제가 약을 주어도 먹지 않고 대추가 다 떨어진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선으로 도로 돌려보낼 것을 행여나 마음을 돌릴까 하고 붙들어 두었다가 아까운 홍당각씨를 죽게 하였구나. 후이 장사를 지내주어라. 하면서 황제는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조선에 가서 여자들을 잡아오는 일을 금지하여라. 내가 홍당각씨의 절개에 감탄하였도다. 황제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슬퍼하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홍당각씨가 황제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쩐 일로 나타났는가. 장사를 후이 지내주었는데 나에게 무슨 섭섭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어서 말해보아라. 이 말을 들은 홍당각씨는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를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무덤에 있고 비석이 있어도 여기는 저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죽어서라도 조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죽은 것은 황제께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란 것이었는데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만 우리나라로 보내주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대의 무담을 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여자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안됩니다. 저는 가야만 합니다. 여기는 제가 편히 쉴 곳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중국에 있으면 안되겠느냐. 가야 합니다. 만일 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밤마다 나타나서 호소를 할 것이고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병이 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주마. 그런데 어떻게 보내줄까. 무덤을 파서 이미 썩은 몸을 다시 관에 넣어서 보내줄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좋지 않은 몸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저의 영혼만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영혼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영혼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제 영혼이란 대추와 모래입니다. 그러니 제가 먹고 죽은 대추씨를 모아서 제가 깔고 앉았던 모래에 묻어 배에 태워 제가 잡혀왔던 바닷가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바닷가에 절을 짓고 그 마당에 대추씨를 심어 제 영혼을 위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의 무덤은 그냥 두어도 좋습니다. 저의 영혼은 우리나라로 돌아가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은 너무 생생했습니다. 저런 홍당각씨가 왜 우리 중국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런 여자가 황후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홍당각씨의 마지막 소원이니 부탁한 대로 다 들어줘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황제는 대추씨를 모래에 묻어서 우리나라에 돌려보내고 바닷가에 절을 짓도록 돈도 함께 선인들 편에 보냈습니다. 그 절이 바로 남양 반도 맨 끝에 있는 서산면의 홍복사인데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추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라는 명령 옛날 어떤 마을에 우스갯소리도 자라고 때로는 거짓말도 능청맞게 잘하는 익살쿠러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기야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겠나요? 하지만 이 친구는 거짓말을 감쪽같이 하기 때문에 골탕을 먹으면서도 동네에서는 누구나 좋아하였습니다. 애교가 있다고나 할까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의원에게 바쁘게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막 어느 양반집 앞을 지나려니까 그 집 주인이 나오더니 이 거짓말 선수를 보고는 한가롭게 농을 걸었습니다. 너 이놈 거짓말쟁이로구나 니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디 어르신에게 그럴듯하게 거짓말 한 번 해봐라 상대가 양반이라서 맞대놓고 섭섭하다는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좀 야속하였습니다. 만나자마자 대뜸 이놈이니 거짓말쟁이니 하면서 남의 사정도 모르고 거짓말을 한 번 하라니요 이 자리가 사랑방 자리거나 고된 논이라는 자리라면 몰라도 지금 아버지 병원 때문에 의원에게 달려가는 길인데 이런 답답한 양반 텃세가 어디 있나요? 원 어르신도 남은 바빠 죽겠는데 한가롭게 거짓말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놈아 거짓말하기 싫어서 바쁘다는 거짓말하는 것이지? 그러자 이 친구가 양반을 한 번 쳐다보고는 씩 웃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인데 하필 어르신 같은 부자 양반을 만나서 달로가 날 게 뭐람 말을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곤란하네 그러면서 말을 할 듯 말듯 하더니 그냥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양반이 몸이 달아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기난일인데 나에게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냐? 저 광가에서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 몫이 줄어드는데 허참 갑갑하네 어서 퍼뜩 냉큼 후다닥 말해보라고 저 원님이 계신 광가에서 지금 곡식을 내준다기에 이렇게 바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오는 대로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먼저 갑니다 그러면서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돌아도 안 보고 내뺐어요. 그러자 양반이 얼른 집에 들어와서 머슴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지게 위에 빈섬을 지고서 얼른 저 위로 가보아라 광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준다고 하더라 어서 가 늦게 갔다가 차례 놓칠라 이렇게 머슴을 보냈는데 해가 깜빡진 뒤에야 머슴이 잔뜩 보리매어서 들어섰습니다. 이만저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 밤중에 빈섬으로 오면서 얼굴에 내 천자를 잔뜩 끄고 오는 이유가 뭐냐 일하기 싫으니까 꽤 비운 것 아니냐 그래 빈섬이 웬 말이야 빈섬이지 그럼 알곡식을 지고 옵니까 원님한테 가서 곡식 달라고 하니까 누가 곡식 준다고 했기에 왔느냐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저를 바보로 만들고 어르신까지 욕심이 많아서 광가의 곡식까지 바라는 절 없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만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게 굶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판입니다. 어떤 미친놈이 어르신에게 그런 엉터리 말을 해서 저를 죽을 고생을 시킵니까 허튼 소리에 한 놈이 어떤 놈인지 당장 목을 비틀어버릴 작정입니다. 그 놈을 그냥 이렇게 화를 내니 양반인들 화가 안 나겠나요 그래서 당장 그 거짓말쟁이 친구를 찾아가서 역사를 잡고 흔들면서 이놈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을 침도 안 바르고 한단 말이냐 네가 양반을 이렇게 모욕하더니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라고 산이 무너지게 쩌렁쩌렁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속인 것이 제 잘못입니까 아까 저보고 거짓말 한번 하고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싫다고 해도 어르신께서 퍼뜩 거짓말을 하라고 그러시고는 그 말을 듣자 양반은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은 말이라도 쓰이는 경우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지금 말하려는 부전자전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라면 아들도 좋으니까 좋은 말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쓰지 않느니만 못한 말입니다. 옛날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3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란 양반이 술을 무척 좋아하셔서 식구들이 늘 걱정이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잔하고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아버지 이제 오십니까 하고 맞아야 할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나 하고 찾아보니 아들은 고방에 있었어요. 고방이란 물건을 보관해두는 곳입니다. 아들은 고방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다가 아버지에게 들키자 묻 뽑다가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 뭐하고 있느냐 저 거시기 뭐 좀 찾는구만요 거시기는 먼 거시기요 술 찾지 않아 어린 자식이 벌써 술을 그리 좋아하다니 괴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원참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들이 무한하던 차에 아버지의 꾸중을 듣자 무심결에 대꾸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도 맨날 고방을 들들 뒤지지 않습니까 술이 있는 거 하고 이러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데 이때 마침 서당에 다녀오던 손자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그날따라 혼장에게서 훌륭한 아버지의 훌륭한 아들이 있는 법이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부전자전이라 한다 하고 부전자전이란 말 한마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전자전이란 말을 쓸 곳이 없는가 하던 차에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술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고 무심코 서당에서 배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기 좀 보게 부전자전이구나 이 말을 듣자 아버지도 아들도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버릇없는 말을 하였다고 손자를 혼내주려고 하여도 두 사람 다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아무리 아는 것이 있어도 형편에 따라 말을 해야 하고 또한 윗사람은 아랫사람 보는 데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소금장수의 딸 옛날 옛날에 부잣집 도령이 가난하디 가난한 소금장수집 딸을 사랑했습니다. 옛날에 소금장수란 천하다고 하여서 아무리 그 딸이 아름다워도 청혼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부잣집 도령은 그 처녀가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부모에게 떼를 썼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리고 일가친척이 반대를 하여도 꼭 그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기어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간 소금장수의 딸은 시부모와 일가친척들한테서 말할 수 없는 구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소금장수의 딸이 어떻게 우리 집에 시집을 왔을까 이 집 아들 눈이 잘못되었지 저 걸음걸이 좀 봐 꼭 오리가 치겄네 아니 저 발 뒤꿈치 좀 봐 꼭 달걀 같아 이렇게 여기저기 해서 흉을 보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달걀 같다는 것이 정말로 흉이 될까요? 신랑인 아들이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하여도 우선 시부모부터가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고 흉을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색신은 속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겉으로는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였습니다. 그저 남편의 사랑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이 구박을 받으며 시집살이를 한다는 말을 들은 친정 부모치고 마음 편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소금장수 내외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그저 불안해서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소금장수 내외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딸이 시집살이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딸이 치맛자락을 적셔가며 눈물을 흘릴 것을 생각하니 밥도 들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숨을 쉬면서 국리의 국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다 친정 어머니가 의견을 내었어요. 딸이 마음에 걸려서 영 죽겠구려 그런데 이제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가난할 망정 사돈댁을 한번 초청합시다. 우리 딸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불러서 한번 대접을 하자고요. 안 올지도 모르 강국히 청하면 오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돈댁에 변변치 못한 음식이지만 초청을 하니 한번 오라고 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가난뱅이집에 왜 가느냐고 하던 시부무도 몇 번이나 간곡히 초청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가주기로 하였습니다. 소금장수 대회는 사돈을 모셔다 놓고 술을 한 잔 따른 후에 안주를 권했습니다. 술 한 잔의 안주라 그런데 안주가 이상했습니다. 전혀 맛이 없었어요. 싱거웠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무는 안주를 들지 않고 잘 차린 밥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보니 김치도 국도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소금장수 내 집에 음식에 소금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으니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시부무는 음식이 싱거워서 밥을 몇 숟갈 들지 못하고 상을 물렸습니다. 사돈 진지를 더 드시지요. 집에서 먹고 왔더니 먹히지 않는 구려 여기 술이라도 더 드시지요. 아까 먹은 술이 덜 깨서 들어가지를 않는 구려 그러면 바깥 사돈은 술을 그만 하신다고 해도 안 사돈께서는 진지라도 더 드시지요. 아니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소.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이때 소금장수가 정색을 하면서 딸의 시부모에게 말 했습니다. 사돈 양주분이 여기 계시니 한 말씀 드리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음식이 싱겁다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음식을 만든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일부러 소금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소금장수라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소금장수가 있어야 이 세상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나라님의 수라상에도 소금은 있어야 하고 사돈댁 같은 부잣집에도 소금이 있어야 밥을 먹고 빌어먹는 거지도 소금이 있어야 밥을 먹고 삽니다. 소금장수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관리도 있어야 서로 어울려서 살지 세상 사람이 다 벼슬을 살면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그래서 소금이 귀한 줄 아시고 우리 딸을 사랑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소금이 있어야 밥을 먹는답니다. 평소에 말을 잘 못하던 소금장수지만 딸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말을 하니까 연설하듯이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소금장수의 말이 끝나자 시부모는 벌떡 일어나서 큰 절을 하였습니다. 사돈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소금 없이는 밥 먹고 살 수가 없지요. 사람마다 다 자기 할 일을 해야 서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는 딸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사돈끼리 차별을 두지 않고 왕래를 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딸은 시집살이를 잘하면서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종 찾으러 간 사람 옛날 옛날에 어떤 곳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종을 여러 명이나 두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자 재산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때까지 일을 잘하던 종들도 하나 둘 도망을 가서 그만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자식이라고는 무남동녀 외딸뿐이라서 데릴사위를 삼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종들이 도망갈 때 집에 있던 족보와 재물을 훔쳐간 뒤에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족보와 재물을 되찾으려고 하루는 데릴사위에게 종들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처럼 도망간 종을 찾는 것을 종추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종추리에 나섰습니다. 사위는 소문으로 어떤 종이 어디 가서 잘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찾아가기로 하였는데 떠날 때 장모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종추리를 갔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네 증거를 없애려고 처음에는 안심을 시켰다가 나중에 감쪽같이 해치운다고 하니 단단히 각오하고 매사 조심하게 사실 사위도 걱정되는 일이었으나 장모의 딱한 신세를 생각하고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위는 소문을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여 종이 사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도망간 종은 의리의리한 기와집에서 머슴을 부리며 양반 행세를 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집에서 훔쳐간 족보를 자기 족보로 삼아서 그곳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위가 생각하기에는 괘씸하기 이를 때 없었으나 섣불리 건드릴 일이 아님으로 지나가던 길손처럼 조용히 처신하며 그 종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 묻고 갈 수 없는지요? 그러자 이제는 나이가 든 이전의 종 지금은 그 집에 가장 높은 어른이 나와서 하룻밤 쉬어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다른 사람에게 눈치 채이지 않게 무사히 그 집에 들어갔다가 밤이 되어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늙은 종은 깜짝 놀랐어요? 마님의 그 어린 딸이 자라서 혼인을 하였군요. 지난 일을 생각하면 사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마님이 그처럼 어렵게 사신다니 우리가 나올 때 가지고 온 재산은 돌려드려야지요. 우리는 마님네 족보로 여기에서 양반 행세를 하고 있고 그 가져온 폐물은 팔아서 논밭을 사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 마님네 덕분이지요. 언젠가는 재산을 돌려드리려고 하였는데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위님이 오셨으니 잘 되었습니다. 먼 길을 노시느라고 고단하실 것이니 푹 쉬셨다가 내일 아침 일찍 저희가 드리는 돈을 가지고 가시지요. 이렇게 은근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장모가 말한 대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늙은 종을 자세히 보니 진정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종의 아들과 딸은 대단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았어요. 사위는 권하는 술도 들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오는 잠을 쫓으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영감이 하는 말을 믿어야 할까 잘못하면 여기서 죽는 것이나 아닐까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들 중에서 힘센 사람 며칠 불러서 같이 올 것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장정 서너 명이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시간도 없이 장정들에게 붙들려서 사위는 집 뒤에 있는 으슥한 헛간에 대대포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누군데 이렇게 사람을 매단단 말이오. 우리를 보면 몰라 우리는 이 집의 아들이며 사위다. 네가 와서 우리 집의 내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너를 그냥 둘 수 없다. 우리가 무사하게 살아가려면 너를 없앨 수밖에. 그러니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다. 여보시오 이댁 영감이 한 말과 다르지 않소. 그야 아버지는 돈을 주어서 너를 살려 돌려보내자고 하시지만 이미 우리의 비밀은 드러난 것. 내가 비밀을 지킬 줄 어떻게 알며 다시 찾아오면 어쩐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너를 죽여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자 사위는 종출이 가서 잘못하면 죽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몽둥이며 칼이 불빛에 어른거려서 무서웠어요. 여기서 죽으면 이웃집에서도 모를 것입니다. 다만 안다면 장모가 알지만 장모가 여기를 찾아오기도 어렵고 찾아온 들 사위가 돈을 받고 떠났으니 사위 소식은 전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 아닌가요? 실로 난감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기 전에 어서 저놈을 죽이세. 장장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몽둥이를 든 손에 침을 퇴퇴 뱉었습니다. 이제 힘을 주어서 때릴 작정이었어요. 이 지경에 이른 사위는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 죄짓고는 못 사는 것이구나. 결국 신분을 숨기고 과부집의 사위로 들어가 살렸더니 죄짓고는 못 사는구나. 여기서 허무하게 죽을 줄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중얼거리자 종의 아들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놈아, 너 지금 뭐라고 중얼거렸느냐? 죽어 마땅하다고? 그럼 네가 수상한 놈이로구나. 호랑이가 여우한테 죽는 꼴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내일이면 내 부하들이 여기에 들이닥칠 것이니 날 죽이려면 어서 죽여서 흔적을 없애라. 그래야만 내 부하들에게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이놈 봐라. 네 부하가 어디 있기에 여기에 온단 말이냐? 그만둬라. 말하기도 싫다. 참 미련한 놈들이 너희들이야.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돈도 못 벌고 내 부하에게 맞아 죽을 짓만 하니 죽는 나도 안심하지만 날 죽이려는 너희는 더 안심하구나. 아서라. 그만두자. 내가 죽으면 이제 세상은 조용해지겠지. 불쌍한 것은 내 부하들이야. 뭐라고 혼자 넋두리를 하고 있느냐? 도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 그만두어라. 그만둬. 내 정체를 알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모르고 날 죽이는 것이 마음 변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도 살아남겠지. 장장들은 서로 얼굴을 돌아보며 저 사위란 자가 수상하니 죽이지 말고 내력을 캐자고 하였습니다. 좋다. 내가 죽는 마당에 뭘 숨기겠느냐? 나는 지금 세상에 떠들썩한 도둑 대장 암흑의이다. 나라에서 잡으려고 곳곳마다 방을 붙여서 현상에 걸어둔 도둑 대장이란 말이다. 쫓기다 못해 불쌍한 과부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숨어 있으려고 했다가 장모가 하도 가난 타령을 하기에 너희들을 찾아와 돈을 좀 얻어서 갖다 줄까 했더니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제 내 신분을 알았으니 속이 시원하냐? 어서 날 죽여서 흔적을 없애야지. 잘못하면 내 부하들한테 너희 집안은 몰살을 당한다. 장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문난 귀신 같은 도둑 대장이 여기 있을 줄 몰랐거든요. 가만히 있자. 우리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그래서 장장들은 사위를 죽이지 않고 그냥 매달아 두었습니다. 우리가 저놈을 죽이느니 나리세명 관가로 끌고 가서 넘기면 저놈은 저절로 죽을 것이고 우리는 현상금을 탈 것이다. 부하들이 나타나면 포졸들이 잠복해 있다가 다 잡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돈 벌고 나라에서 상 타고 복이 제발로 굴러들어왔구나. 이탠날 아침 사위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원님은 깜짝 놀랐어요. 네가 정녕 암호개란 말이냐? 말하기도 실수. 부하 없는 도둑대장이 어디 있겠소. 내 부하들도 잡아야 공을 세울 거다니요. 이놈아 여기에 네 부하가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부하도 없는데 동네에 몰래 들어왔겠소. 내 부하는 항상 칼을 들고 다닌답니까? 농사를 짓고 양반인 척하는 놈 중에는 몰래 내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부하들이 있다오. 그런 부하도 숨겨두었겠지. 그런데 그런 부하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정말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려 나를 잡아온 건 저자들이 내 부하가 아니면 내가 밤중에 어찌 잡혔겠소. 저자들이 나를 잡아서 현상금을 타고 나 대신 대장 노릇을 하려고 소작을 부린 것이오. 내가 도둑 대장인 줄 여느 사람은 어찌 알겠소. 이왕 나는 죽더라도 나를 배신한 저놈들 내 부하까지 다 잡아서 사또는 공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사위를 잡아온 장정들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선량한 백성이오. 저놈이 바로 도둑 대장이오. 상금을 타러온 우리를 왜 잡으시오. 저놈의 허튼 소리를 그대로 믿으시오. 하고 반항을 하였습니다. 장정들은 억울한 일이라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도둑 대장이라고 자처한 사위가 부하라고 하니까 사또는 당장 잡아 넣은 것이에요. 사또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저자들이 어떻게 해서 벼락부자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사또가 옆에 있는 이방에게 물어보니까 어느 날 호련이 동네에 들어서더니 이내 금부치를 팔아서 부자가 되어 거드럭거리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니 저 도둑 대장의 부하임에 틀림없구나. 일은 참 맹랑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사또를 만나기를 청하여 사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와 처갓 사위는 처갓집이 다 알만한 양반인데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과 종추리를 왔다가 감쪽같이 맞아죽게 생겨서 꾀를 쓴 것이지 정말로 도둑대장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장성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자기의 부하는 아니라고 말해주었어요. 사또는 속은 것이 놀랍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니 사위의 꾀가 참 그럴듯하여 용서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위의 말이 참말인지 알아보려고 사올의 과부집에 사람이 다녀온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위는 무사하게 풀려나 종에게서 재산과 족보를 다시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출이 온 사위를 죽이려던 장정들은 매를 험신 맞고 절뚝거리며 집에 와서 족보와 재산을 사위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죽을 자리에서도 꾀를 쓰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붓 벙어리 어떤 시골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다가 그만 통행금지 시간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도 밤이 되면 함부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둑을 잡고 적이 서울에 몰래 들어와서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밤이면 순차를 도는 술락군이 골목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시골 사람이 술락군이 오니까 급한 김에 담장에 양팔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단 술락군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당신 뭐야? 시골 사람은 귀머거리에 벙어리인 척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술락군이 뭐냐고 물으니까 언급결에 나는 빨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빨래가 말을 다해? 술락군이 되묻자 빨래로는 안 통할 것 같아서 나는 귀머거리에 벙어리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술락군이 더욱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벙어리가 말을 해? 이거 어찌 된 거야? 그러자 시골 사람이 하도 다급해서 둘러댔습니다. 벙어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요. 푸 벙어리라서 아직 말을 합니다요. 푸 벙어리? 예 그렇다니까요. 허허 별 사람 다 보겠네. 우리가 안내할 테니 어서 갈 곳이나 말하시오. 이렇게 해서 시골 사람은 무사하였다고 합니다. 죽는 약 어떤 할머니가 매일같이 죽는 타령만 하더랍니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입맛이 있나 기력이 있나 밤만 죽내고 있으니 어디다 써. 우리 우리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저승 사자는 나를 모르는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겨워라. 어디 빨리 죽는 약 없나. 너희들 속 썩이지 않고 어서 죽는 약 좀 사오라니까. 하루는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암 죽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괜히 하겠나. 어서 죽는 약 이나 지어온 할머니한테 효도하려면 말이다. 그러고 난 다음날 손자가 어디서 알약을 하나 가지고 와서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잡수세요. 저도 모처럼 효도할래요. 이것이 뭔데 이거가 죽는 약 이래요. 이것만 먹으면 당장 아프지도 않고 죽는데요. 이걸 구하느라고 어찌나 힘이 들었던지. 그러자 할머니가 옆에 있던 빗자루로 손자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 불효 막심한 놈아 이 할미 죽으라고 약을 지어와 그러자 손자가 볼멘 소리로 대답 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같이 죽는 약을 찾으셨 잖아요. 이놈아 그냥 해보는 소리지. 나는 더 살고 싶다. 어서 보약이나 지어봐라. 이리하여 온 식구들이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사실 그 약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단 것 오믈루물 잡수시기 좋아하는 여시였답니다. 뭐든 알려주는 효자 옛날 옛날 어떤 집에 연세가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워낙 연세가 많으니까 정신이 맑지 못하고 눈이 침침하고 가는 귀도 먹고 이가 빠져 잘 먹지도 못하고 말소리도 분명하지 못한 어머니 였습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도 잘 안 하고 주로 방 안에만 있었어요. 어머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아들도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망령이 들었다고 하면 효자는 화를 벌컥 내면서 망령은 무슨 망령이 들었다는 말이냐며 마음대로 안 드시니까 답답해서 저러시는 것이라고 하며 어머니에게 흉이 되는 말은 자기 앞에서는 절대로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들의 효도는 아주 간단 했습니다.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맨 먼저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하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눈곱도 닦아드리고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크게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기운이 없어서 작은 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 하고 대답하면 어머니 제가 오늘 장터에 갔는데요. 오늘 쌀값은 한 마리 얼마 하고요. 무명한 필은 얼마 하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연방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흡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논이나 밭에 갔다가 들어오면서도 먼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보고를 냈습니다. 논에 갔더니 벼가 이번 비에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밭에 갔는데요. 호박이란 박이랑 이렇게 열렸어요. 호박이란 박이 큰 것을 손을 벌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건넌마을 나무개가 사위를 봤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기뻐 했습니다. 보약을 지어드린 것 이상으로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본 아들은 자기의 부인이나 아이들도 자주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을 모르고 흉을 보았어요. 저 사람의 어머니가 망령이 든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 망령이 들었어. 참 한심한 일이야. 본인이 듣는 자리에서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서 화를 내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흉 본다고 하늘같은 우리 어머니에게 자식 도리를 안 할 줄 아느냐? 어서 가서 너희 어머니가 늙기 전이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려라.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더러 너처럼 미친 짓을 하란 말이냐?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내 흉도 볼 것 없다. 우리 어머니가 남의 정신으로 저러고 앉으셨어도 속은 있으셔. 우리 어머니가 기뻐만 하신다면 자식 된 놀이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래 물건값이 비싸다든가 싸다든가 말씀드리면 돈이 드냐 어디 몸이 피곤하냐 그렇게 손쉬운 일을 뭐가 아깝고 창피하다고 해서 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친구 하나가 잘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보고 드리는 효도를 해볼까? 그래봐 기뻐하실 거야. 노인네들은 궁금한 것이 더 많다고 마음은 있어도 직접 가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니 알고 싶은 것이 더 많다고 효자는 열심히 친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열성에 지금까지 흉을 보며 비난을 일삼던 친구들이 감동이 되어서 연세 많은 자기 부모님에게 한번 바깥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효도한다는 칭찬을 이웃마을로부터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부전 자전 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오늘 들려드렸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라는 이야기에서 말해주었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하게 닮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부전 자전 이라는 말에 딱 맞는 부자지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닮은 손흥민 선수와 차범근 차돌이 부자도 생각나는데요. 물론 재능뿐 아니라 노력하는 자세도 함께 닮은 것일 겁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까 다 ني 것 sindätze